가요계의 신사이십니다 오늘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초청가수 현당 가수님을 모시고 정하나 중구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음창 박수가 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당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 바람 마셔봐줘 님인지 남인지 올건지 말건지 또 다가가고 새벽달 기운해 내 너를 잊으리라 입술 깨물어도 내 끓은 가슴로 불타네 몰랐네 아 몰랐네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 바람 마셔봐줘 님인지 남인지 올건지 말건지 다가가고 새벽달 기운해 내 너를 잊으리라 입술 깨물어도 내 끓은 가슴로 불타네 하나 둘 셋 넷 나 몰랐네 아 몰랐네 아 몰랐네 아 몰랐네 아 몰랐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오늘 보니까 이 정말 멋진 공연을 기획하신 우리 스타365 엔더테인먼트 오태완 화백님은 정북적으로 굉장히 유명인사이시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기 계십니다 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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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